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세운 메디컬 종목 되겠습니다. 세운 메디컬 코드번호 100-100-700이 되겠구요. 현재 시점은 2021년 2월 25일 오후 1시 36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세운 메디컬 좀 가지고 왔거든요. 세운 메디컬 간략하게 말씀드리기 전에 시장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코스닥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표는 보시면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많이 버티고 있고 코스닥을 많이 가지고 하시는 주주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우량주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보유해봤자 5%, 10% 이렇게 수익 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 코스닥 종목들은 코스피 종목에 비해서 조금 식과 총액이 낮기 때문에 조금 가벼운 조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세력들이 한번 올라오게 되면 갑자기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를 조금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해가지고 주가가 계속 은봉으로 떨어졌고요. 어제는 거의 뭐 마이너스 3% 때까지 떨어지면서 주식 시장에 굉장히 조금 악재로 다가왔던 그런 뉴스들이 뉴스를 좀 가지고 왔어요. 투자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양축으로 양대축으로 지금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큰 자금을 굴리는 외인이나 기관 쪽에서도 채권과 주식 비율을 정해놓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금리가 낮아지고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채권 금리나 이런 것들이 낮아지기 때문에 수익률이 많이 없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어디로 간다? 주식 시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은행에다가 넣어봤자 연 2%대의 금리를 받고 있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주식 시장이나 비트코인 시장을 가자 라는 그런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호황이 될 수 있는데 어제 이제 10년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오르게 되면서 주식 시장에 있던 돈이 채권 쪽으로 많이 넘어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악재가 왔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고 어제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죠.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인플레이가 와도 금리를 안 올리겠다. 3년 정도까지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제한적이라는 뉴스를 언급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오늘 반등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세운 메디컬을 보이고 있는데 세운 메디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지수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지수가 무너지게 된다고 한다면 세운 메디컬 종목은 단기간에 좀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지표라고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세운 메디컬 의료 장비 시스템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 시가총액이 3,241억 원이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데 지금 매출액 보시면은 매출액이 지금 1년 매출액이 600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못해도 시가총액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매출액이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ROE가 지금 자기자본이익률이 서서히 성장성을 높이면서 기업의 성장성을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있고 구체비율도 지금 8.6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안정성이 대두가 되고 있고 성장성도 크게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집봉 앞에 나왔던 이 매집봉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매집을 하고서 한 방 싸워 올린 건데요. 최근에 백신 접종 주사기를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는데 만약에 주사기로 한 사람 한 사람 넣게 된다고 한다면 주사기 관련주로도 지금 현재 묶여 있는 것들이 사실이고요. 21선을 좀 지켜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선을 좀 단기적으로 지켜준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반등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거래량이 지금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외인 기간 외인 기간이 좀 들어오고 있나요? 조금 봐야 되는데 시장이 어제 무너지면서 외인하고 기간 쪽에서 조금 파는 매도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나왔었죠. 그러나 다시 이제 돌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심리가 다시 한번 작용을 했기 때문에 종목을 한번 다시 한번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오늘 조금 21선을 좀 지켜주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고요. 만약 7,000원을 이탈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 지지점 6,500원이 될 것 같습니다. 7,000원, 6,500원을 만약에 단기적으로 지지를 해준다고 한다면은 상승을 했던 중심부분 8,1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운 메디컬 종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들어가셔가지고요. AP투자연구소를 한번 쳐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AP투자연구소 치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상단 링크에 AP투자연구소에 대해서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두 가지를 제공을 하는데요. 주식 강의 플러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주식에 대해서 새롭게 배워보고 싶다. 이런 것들 보시면은 요렇게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재무 분석 나올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엘리어트 파동이나 그리고 뭐 RSI 지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 주식 공부하면서 가져가시면서 도움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보시면은 중 가운데 반짝반짝 녹색으로 라이브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2월 22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오늘 거를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김용재 소장님이 출근을 하시는데 7시 30분부터 지금 뭐 지수에 관련된 뭐 미국 지수 그리고 당대 이슈 그리고 뭐 시황 같은 것들을 여러 가지를 좀 짚어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시 30분부터 요렇게 좀 이렇게 무료 종목 나가기 전에 관련 사항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무료 추천 주 같은 경우는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닌 자기 주도 학습을 위해서 진행하시는 거다라는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재 소장님께서 7시 30일부터 미국 지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풀어준다. 누구나 좀 잘 보기 위해서 풀어준다. 제닉 앨런 미국 재무장관이 대규모 부양책을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면서 위험 자산 투자 심리를 지지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3조 달러 규모의 인포라 투자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도가 이어졌다라는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일단 9시에 시작하면서 종목명 그리고 현재가 2150원 매수하시면은 1차 목표가를 드리고 그리고 손초가를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요런 것들을 이제 따라해 보면서 한번 차근차근 투자해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1년에 이제 120만원 정도 하는 VIP 종목들 한번 가져가시면서 수익 좀 많이 내보셨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AP 투자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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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